사장님 그냥 보면 여기 보이겠다 이거를 유용한 애들 아이고 이쁘다 새끼는 다 이뻐 국민 포인트 당함입니다 당함 어우 오늘 물색이 좋으네 잘 보여 아 밑에가 뻘인가 봐 어 갑자기 푹 빠졌어 그 밑에 웅덩이 있어요 어 낙지는 낙지야 왜 이렇게 쬐끔해 야야야야 아이고 이쁘다 새끼는 다 이뻐 으 없어요 소라를 뭐 찾았어요 개털이구나 개털이야 아직 후원이 차 응 개털인데도 그러고 돌아다니는거 보면 참 환자는 환자야 하하하하 국포를 하면 어떻게 된거야 아니 아니 소라고 해도 아주 쎄가 아닌거지 하하 소라라 내가 이 갱같은 소라를 보고 이렇게 좋아야되는거야 하하 야 야 쯔쯔히 자라면 빠지겠어 와 그런거까지 잡아야 되는거야 하하 저 사장님이 잡으래 이 이쑤쯔게 쓸렀었잖아 주래 이쑤쯔게로 빼먹으라고? 어 이거 갱이에요 이게 헤루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환자 소리 듣기 딱 좋은거야 이게 지금 키조개 살려주지 뭐 키조개로 발견했는데 살려줘 살려줍니다 인간성 좋은 사람들이야 나가리? 아니 왔나봐 파고들었나? 그런가봐요 그 정도는 괜찮아 사이즈 소라는 잡았다고 소라는 잡았다고 그러지 말어 아니야 얘 크잖아 이거 좀 사이즈 되네 이제 올라온나 본데 낙지 소라는 잡았다 많이 잡았다 작아 소라 먹는 불과살이 멋지잖아 아 그렇구나 저기세요 조금은 아 저기하네 아 이거 수석관에 키우세요 안돼 차단이 그냥 보면 여기 보이겠다 뭐를 유용한 애들 아 이렇게 돼있으면 아냐 아냐 내가 뒤집었어 아 네 있겠네 딩동댕 있어요 내가 뒤집었어 잘했구만 한 번 했구만 저기 피조리 하나 있다 여기 피조리 여기 피조리 여기 여기 어 피조리 피조리 아니 피조리가 그놈이 나와있네 네 대털 얘는 있어 네 어 들어 발견 어딨어 오 발견 발견 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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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폐가 나가리 어디로요 어디야